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양희희씨 노래로 골랐습니다. 상록수라는 곡 전해드려 볼게요.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울러갈게요.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올 때는 그렇게 추운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춥다고 해요. 박해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도 시작되고 12월도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춥지만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마지막 곡 상록수 전해드릴게요. 저 등배로 흐름을 놓고 손림을 풀거라 돌고는 사람도 하나 없는 날 비바람 맞고 눈물을 외쳐도 오늘이 끝까지는 맘껏 부르다 서러웠고 쓰리도록 지난 날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밤을 내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소리버 요새 소리도 유리 우리를 가르치고 미뤄져버려 손에 손만 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우리를 가르치고 미뤄져버려 손에 손만 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